핀 풀라우스 음별으로! 야마이모입니다! 야 마이모! 야마이모! 야마이모! 어... 와 î muchísimo! 마아! 일본도 마아 완전히! 예상해. 마! 너무 맛있다. 그러네. 마 나오네 진짜. 마!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바삭바삭. 이야, 이게 갑자기 옷이 비가 막히네. 얇으면서도 이 식감을 어떻게 이렇게 살려놨어? 그리고 텐츠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죠? 텐츠랑 잘 어울리네 진짜. 감사합니다. 사투마이모입니다. 와, 고구마를. 사투마이모입니다. 오시오가 3시레. 오시오? 아, 여기 말차, 히마라야, 그리고 하얀색. 어떤 걸로 해야 되나? 히마라야의 핑크의 오시오. 나는 봐라. 오, 핑크. 나는 벌써 고르고 있었어. 핑크. 오, 역시 교자님 맛있는구나. 뭐가 잘 어울리는지. 그렇지. 난 얘기 안 해줘. 또 알아요. 식기 전에 드셔. 야, 이거를 핑크 소금에 찍어서. 그렇지. 고구마를. 야, 고구마가 엄청 단데. 거기에 소금까지 하니까 이 단맛이. 더해져서. 더해. 더 달아. 고구마가 너무 맛있다. 응. 응. 도달아. 이거 보통 있잖아. 응. 덴푸라를 사서 쓰는 고구마가 아닌데, 이거. 맞아요. 더 달달한 고구마인데. 더 달달한 고구마가. 완전. 이거. 난 그런 사투마이모 사용하시나요? 그, 너무. 아, 사투마이모는 칸타쿤이라고. 칸타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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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타쿤은 고구마야 고장이잖아요. 고구마야 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유명한 칸타쿤. 네, 재밌게 이름이었는데 네카시가 더 달달한 고구마가. 네카시가 더 달달하고, 네카시가 더 달달해서. 네카시는 거. 이거 숙성을 시켜보기서는. 이 단맛을 더 끌어낸 거야. 왜요? 이게 댐프라 하나 갖고 미셀랭에 등재되어 있는 옷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야. 댐프라 미셀랭. 그렇죠. 너무 비싸요. 지금 제철 7종 튀김을 먹는 거잖아요. 1,180원. 이게? 8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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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11,000원, 11,000원 밖에 안 하는 거야? 네. 아 진짜 일곱 종류에 1,170엔? 네. 너무 싸는데. 너무 싸죠. 100만원도 아니고. 이야 이거는 너무 저렴하다. 가성비 최고다. 社長さん 그. お金 0,1つ抜けてませんか? 응? 1,000원じゃなくて 1만원とかじゃないんですか? 0抜けてないんですか?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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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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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채? 유채. 오. 지금부터 유채가 이제 쫙. 이제 진짜 슌이잖아. 제철이잖아. 다 제철이라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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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덴뿌라로 하니까 진짜 약간 너무 좋아요 향 죽인다 너무 좋아요 향이 아주 아주 향이? 야 이거 미쳤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 네, 사과을 텐뿌라입니다 여기 위에 시소, 오바, 소스, 소스 이 정도면? 이거 린데로 먹는 거래? 사과?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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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소스가 소스가 열일했네 너무 잘 맞아요, 소스가 이야, 맛있다 이야, 이거 맛있다 우리 말로 따지면 고등어 튀김이잖아요 네 입에 들어가는 순간 고등어 조림이 됐어 이 소스 때문에 튀김이 조림이 됐어요 응 와, 하나도 안 비리고 어쩜 이렇게 느끼하지 않네 맛있네 정대리 제대로 찾아났네 아, 이렇게 짜주세요 네, 다음은 타이입니다 타이입니다 도미, 도미 도미 타이입니다 오케 오뚜 타이로 타이로 지요 오케 아, 후 고소 와, 물었다 아니, 나 왜 이렇게 물고 있었어 왜 이렇게 물고 있었어 우와, 물었다 으음. 우와. 소민이 어느 정도 식감이 있는 아닌데. 그러니까. 얘네 부드러우면 소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갈치보다도 부드러워. 갈치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 어쩜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지. 봄의 향은 향대로 살려놨네. 이 집 잘하네. 하나 나온 느낌. 진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여기. 칵이? 네, 칵이. 굴. 칵이. 칵이.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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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굴. 야, 굴. 이거 보세요. 언짱 꺼야. 응. 말차 소금을 찍어서. 아, 이런 건 무조건 한 입이야. 한 입으로 묵어야죠. 말차로. 뜨거, 뜨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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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거 사실. 이 굴은 후라이 했잖아, 후라이. 네, 카키후라이. 카키후라이로는 잘 먹는데 빵굴을 이렇게 붙여서. 뱀꾸라는 잘 못 봤는데, 맞습니까? 그 느낌은 이거하고 완전 다른데. 아, 근데 글이 입에서 녹았어요. 한꺼번에 저도 흔히들 웃거든요. 그러니까 볼 예술이죠. 볼 수 있나? 역시 메인이 마지막에 나오는구나. 뱀꾸라는 잘 못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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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아유. 이건 뭐 말 다 했지. 이건 뭐 뱀꾸라의 왕인데. 음. 이게 무슨 말이 뭐 필요하겠어요. 이게. 역시. 에비는 텐스. 아. 음. 이게 전혀 안 느껴. 이게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네. 거기. 거기 다 있으니까. 저요. 상품으로 다 있으니까. 아, 상품으로도 있네요. 상품으로 싹 다 있어요. 오. 맞네. 와, 이제 저거 다. 와규튀김이다, 와규튀김. 오, 어디까지. 맛있겠다. 와규튀김이다. 이거는 사진 찍어야겠다. 와. 미치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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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밖에 안 나온다, 와, 이건? 어떡해. 웃게 만드네. 와, 이거 흙즙이 입에서 와. 와, 이건 왜 이렇게 먹을 거야? 와, 이건 진짜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와, 진짜. 네. 정말. 고급한 데인프라에서 하는 곳도 있고, 아, 이건 뭐 먹어요. 아, 로그와그우. 이거 뭐 먹어요. 뭐 먹어요? 뭐 먹어요? 이게 뭐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네, 좋아요. 이렇게 마셔요? 여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여기 촬영 접으면 안 돼요? 여기 촬영 접으면 안 돼요? 여기는 우리만 알고 싶은데 그 다음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너무 쫄쫄쫄쫄쫄 여기는 우리만 알고 싶은데 하이라이트로 여기 오면 꼭 엔딩에 거의 디저트처럼 먹는 그런 덴푸라가 있어요 그런 튀김이 있습니다 이치고다이코노 덴푸라 이치고다이코노 덴푸라 너무 궁금한데 어떤 맛일까요? 달기모찌의 튀김? 달기모찌의 튀김 은행 맛잇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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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꽤 크네 엄청 커요 별을 다 튀긴다, 진짜. 진짜, 저도 처음 먹어봐야 이런 거를. 나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아, 저걸 이제 자르는구나. 자른다, 자른다. 이야, 저 라인 이쁜 거 봐. 저거는 뭘 찍어 먹으려고 그럴 거 같아? 저거요? 저것도 소금 먹으면 아닐까요? 저는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다, 합격. 죄송합니다. 이치고 대입ですね,どうぞ. 예, 귀여워.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 치고의 하늘에 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하는구나. 밑에가 이게 떡이에요. 그러니까. 발상이 기발하다, 이거. 발상이. 이렇게 싸서 먹는 거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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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맛있어.